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과 오우장 묵상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더라. 10편 66편 1절 말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아멘. 찬송과 오우장은 만물들이 즉 어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전 우주적인 모든 것들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찾고 가신 분은 루터 올란드 에머슨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메인주 태생의 음악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300개 이상의 음악기를 지휘하고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고 70권 이상의 책을 펴는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덕설러지 즉 송영이란 것으로서 이 찬송은 예배 전후의 짧은 기도문을 낭송하거나 노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66편 1절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또한 이 찬송가는 미국 감리교 출판상의 어린이를 위한 노래 269장에 실린 찬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된 것은 찬성시 1898년 26장인데 지금 번역은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아네리 선교사가 한 것입니다. 찬송가 1908년도 3장에 실린 것입니다. 특별히 아네리 선교사는 여성교육에 심썼습니다. 부인반이라는 성경공부반을 만들어서 많은 여성들을 가르친 훌륭한 분이십니다. 가사는 이 천지간 만물더라 복주시는 주여우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아멘 오늘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들도 찬송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날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